아 배고파 아 지금 세탁기 돌리고 있어서 좀 소리가 날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저녁은 짜장면 부근 아 복 짜명 복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솔직히 어 아까 햄버거를 하나 먹어 어 배가 많이 부른데 그래도 뭐 가야지 야 어 다 넣어서 아 잘 먹어 아 1등 고마워 볶음밥 짜장면 아 이거 다 못 먹을 거 백퍼 다 못 먹겠는데 어 오늘 오랜만에 좀 힘들게 했고 어 이병규 다시 많이 오네 이병규도 요즘 안 와가지고 매니저 내렸는데 다시 줘야겠네 나도 방송하느라 바빠서 자 좀 오르겠네 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좀 나지? 세탁기 돌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걸레랑 좀 빨개 있어갖고 돌리고 어 전에 새로 된 숟가락이었는데 일형숟가락으로 다 꼈네 김현재님 어서오 다들 관리가 없었지? 뭐 하룬데 뭐 관리가 있었겠어 인도염도 어서오 다들 어서오 아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집 끝냈는데 유튜브에 못 올렸네 바빠서 아 나 9시부터 방송해? 어때 방송해보니까 어때? 재밌어? 시청자들 좀 많이 오냐?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볶음밥 짜장면 볶음밥 짜장면 볶. 짜. 면 볶. 짜. 면 볶. 짜. 면 볶은 좀 볶음밥 야 대박 치자마자 열두 명이야 야 너 인기 빌려 이구나 축하한다 대단하네 이병민 능력자네 이병민 어디서 무슨 방송하는 거야 슈퍼야 배그야 아 너무 배부르네요 벌써 막 배 커진 것 같아 아 이거 먹 사상 최초로 남이겠는데 아 오버같이 아 맵은 형 어디가 봐 어디서 먹는 거 아니야 어디서 나 6시에서 7살 가만 있잖아 아 투 모니터 뚜껑은 아니고 여러분 그 연결선은 모니터 연결선은 모니터 달려 주는 거고 키보드 연결선은 키보드에 달려 있는 거고 마우스 연결선은 마우스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본체는 연결선이 파워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오늘 공무원이용 화이팅 합격 뭐 몇 금인지 모르겠지만 꼭 붙으세요 요즘 공무원 굉장히 힘들잖아 합격하기 꼭 붙기를 공부 안하고 지금 이거 봐도 되냐 고기 국물 이거 봤는데 빨리 공부해 뚜껑 어서 오고 방송국을 계속 하는데 공무원이용은 한 번밖에 없잖아 싸워지면 또 휘경이 기다리네요 두배 뿌사지유문에 밥 먹고 배가야 돼요 밥 먹고 배가야 돼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하드 리스크 집에 있는 거 쓰면 되잖아 볼마스터 집에 있는 거 재활용하면 되고 4번 거면 하드 추구해서 오늘 그걸 축하하고 뽑고 리스크에서 친호공 그렇게 좋지가 않죠 유능 좀 어서 오고 식사한 방법은 좀 이따 알려줄게 주소창에 열이형 좀 컴치는데요 유능한 하루가 없어? 아 나 배불러 죽겠잖아 아 아 배떨지 마세요 카베 레이팅 낮아서 사람들이 말을 하네? 야 그럼 레이팅 낮아서 뭔 상관이야 그거 뭐 SSD를 추가하면 너무 많이 드니까 SSD를 추가하지마 물론 뭐든지 추가하는 게 좋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꼭 추가해야 되는 건 하드 리스크는 집에 있는 거 재활용하든 뭐라든 500기가 정도 있어야 돼 없으면 하드 리스크 추가해 없으면 하드 리스크 추가해 없으면 하드 리스크 추가해 120기간은 120기간은 게임 윈도우 설치하고 게임 하나 설치하면은 뭐 나중에 프로그램도 깔고 하다 보면 힘들어 흠흠 빈다에 넣어서 배부하려면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추천할게요 아 배 터지가지 아 배불러 아 배불러 그래픽하게 모니터 그 연결하는 게 있잖아 그거 연결하면 돼 그거 연결한 다음에 뭐 해상도 들어가서 한번 모니터 확장해주면 돼 4번 4번 4번은 그대로 게임 잘 돼 4번은 그대로 사도 게임에서 게임 잘 되고 4번은 이게 사서 자기네 집에 있는 하드 리스크 빼서 달아 그래서 하드 리스크 좀 확장하고 없으면 구매할 수 추가하고 4번은 그대로 사도 게임하는데 저는 지경 없어요 830 나쁘지 않은건 FX8300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라데온 CPU는 내가 1600 1600 1400 1500 1600 1600 밖에 잘 몰라서 라데온 내가 나 같으면 8300보다는 그 정도가 싸니까 그 정도가 없으면 쓰네 그 정도가 없으면 쓰네 그 정도가 없으면 쓰네 어떻게 다른 사도 500만원 100으로 완전 잘되고 완전 잘됩니다 그 유튜브에 테스트 영상도 해놨잖아 확인 챔프해봐 겁나 잘 돼 아 배불러 아 죽같아 배 터지겄따 신하뿅은 없어 신하뿅 신하뿅이구나 미안해 신하뿅이 아니구나 보니 보니서 멀리 있어갖고 뿅인줄 알았어 미안 아 배 터지겄따 뒷정리해야지 아 죽을 쥐보다 시간보면 좋은게 뒷정리가 편해 이렇게 다 버리면 버리면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이제 이게 더 죽을 쥐를 시간먹는거지 고마워요 어이구 램은 하반 좋은데 뭐 안해도 돼 무료 나는 거야 1년 반이었어 1년 반 2년 동안 하루에 문상 만원씩 쐈으면 됐지만 이제 무료 나눠 안해 무료 나는 행운이가 느낀게 뭐냐면 애들이 참 의리 없다 무료 나눠 할때만 오고 끝나면 안오고 그래서 아 부질없구나 줘봐야 소용없구나 내 돈만 나가야지 안하기로 했어 이제 어 반성 어서오고 515 라이젠 1600 i5 750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 피파는 피파 온라인 4 나오면 다시 시작할 예정이구요 피파 온라인 3는 잠시 접었습니다 잠접해서 잠접 원래는 문상 무료 나는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 i7 7400 완전 좋지 비싸서 그렇지 피차 1,2,3,4 순서대로 하니까 30번부터 들어가 있고 아 말했지 fx는 잘 모르겠다고 부품은 뭐 몇 년 됐는지 나도 몰라요 중고 부품은 몇 년 됐는지 어떻게 알아 중고는 중고일 뿐 어 그런게 걱정되면 새 컴퓨터 사는 거 추천하구요 저기 뭐 열이 한 컴가고 후기 많으니까 후기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 배 터졌다 배 터졌어 3월 1일이냐 벌써 3월 1일이야 시간 겁나 빠르다 아 이제 밥 먹었으니까 힘 memb 5 2